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센스. 어깨에 각이 있구요. 왼쪽부터. 아, 놀랬어. 왼쪽부터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 무기보다 코미디에 진심을 보냈죠. 자,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구요. 아, 손에 흔들어주시는 매너와 여유가 빛나는 대우 유승용씨. 오른쪽까지도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눈 맞춤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최선판이 떠오르는 자유포즈를 실례지만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 하는데 아, 지금 닭의 날개를 펼치면서 왼쪽에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닭의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정말 대작발표의 최고의 포토타임이죠. 자, 오른쪽도 유승용 대표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닭의 모습으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승용 씨였습니다. 왼쪽으로 회장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닭의 아빠, 닭강정에서 최선만영 맡은 유승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처럼 그냥 한 줄 로그라인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구하는 좋아하는 남성과 또 아빠의 고분투 이야기 재밌었는데 그게 맨 앞에, 전면에 딸이 닭강정으로 진짜 변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 다음 이야기들이 상상했던 것들 이상으로 계속 전개되는데 그 큰 매력에 빠져서 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구나 라는 설레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대본을 드릴 때 당연히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배우였는데 또 닭이라서 약간 조금의 미안함? 제가 부탁하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닭이라서 약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착화되어가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무빙해서 닭을 튀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큰 건 아니었구나. 큰 문제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강정에게 너무 필요한 배우였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주셨어요? 일단 닭강정으로 분화한 우리 김정씨가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진짜 닭강정 자체가 진짜 우리 딸로 보였고 진짜 테이큰의 리암리슨처럼 몰입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리암리슨이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아까 포토타임 때도 어깨에 닭을 함께 오르기도 하셨는데 류승용씨에게 닭이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류승용씨에게 닭이란 고마운 동물 고마운 동물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동물 중에 닭만한 동물이 없죠? 그렇죠. 인간을 굉장히 이롭게 하고 단백질의 공급원이기도 하고 21일만에 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섭취할 수 있고 그리고 유정란, 무정란을 이제 낳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이로운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양계정 협동조합에서 나오신 것처럼 지금 깜짝 놀란 답변을 현장에서 안재홍씨와의 호흡은 어떠셨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재홍 배우랑 연기하면서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서 호흡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을 많이 했고 진짜 안재홍 배우랑 둘이 할 때는 거의 현장에서 그냥 리허설 거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웃음이 이제 휘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막 그런 감각들로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뭐 뭐라 그러듯이 좌웅 동체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척척척 그 뭐 아구가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현장에서도 너무 짜릿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이었습니다. 닭강정 어 10부작인데 30분 안작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모든 분들께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른한 봄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신선한 음료처럼 꺼내서 이렇게 맛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